내 이름은 잉여맨! 포켓몬 마스터가 될 사나이지! 내 이름은 지슬이! 포켓몬 마스터의 아내가 될 사람이야! 반가워! 진짜 싫어! 내 이름은 탱 박사! 아직 모자란 여맨이를 도와주기 위해 따라왔지! 자, 오늘 지슬아, 그리고 박사님! 저희가 온 이유는 이 포켓몬볼로 포켓몬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가출한 알파벳 로어 친구들을 찾아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A, B, C, D, E, F, G 이 친구들이 지금 Z까지 지금 이 집에서 가출했거든요? 그래서 포켓몬볼로 잡아서 다시 집으로 되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잡으면 알파벳 마스터가 되는 거니? 음... 다 잡으면 나랑 결혼할 수 있어 어? 정말 끔찍한 거구나 나는 이만 빠지도록 할게, 이 형님 같이 가요, 탱 박사님 저기 물쑥이 한번 가볼깝쇼? 어? 물쑥이라 쟤 물쑥이 뭐가 있어! 물쑥이 뭐가 있어! 물쑥이 엄청 많아! 아, 너무 징그러워 물쑥이 뭐지? 아니 이거는 알파벳 친구인 R? R R R OK, R 너 포켓몬몬에 넣어줄게 R 넌 내꺼야!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R은 잡았다! 자, R은 잡았고 이제 다른 것도 잡으러 가볼까? 구독! 아... 어, 잠깐만! 벌집 앞에! B가 있... B가? 저거 B? B? 오! B다! B? 아, 이거 그거네! B! 그니까 벌... 그 영어로 B잖아! 그러니까 B가 여기 있나보다! 벌집 앞에 내가 날 공격한다, 혐연아! 잡아! 잡아! OK, 흠, 흠, 흠! 빨리 공격해! B 넌 내꺼야! B 넌 내꺼야! 어, B 나갔어! 어? 잠깐! 지슬이한테 던져볼까? 지슬아 넌 내꺼야! 아, 죽어라! 죽어라! 지슬아 넌 내꺼야, 헐! 내 죽어라! 역시 젊은 청춘이구먼! 오케이, B까지 잡았고 R하고 B 모았고 다음! 음, 저기 앞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알파벳이 있지 않을까? 아, 난 마을에서 잠깐만 좀 쉬었다가 안 될까? 나 너무 힘든데! 그럴까? 음, 마을에 가서 알파벳 친구들이 있나? 고양이가 있네! 고양이는 있네? 어, 뭐야! 피다! 피! 그냥 기억을 하지 않는구나! 아유, 귀여워! 피가 왜 여기 사는지 알 것 같아. 피풀이 아닐까? 피풀? 어, 뭐야! 탈 수 있어! 오! 엄청 빠른데? 피는 친구였어! 역시! 프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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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프렌드는 F입니다! 그러게! 피가 엄청 많이 사네! 어깨에 피 타고 빨리 빨리 찾자! 좋아 좋아, 가보자! 가자! 가자! 피가 정! 자, 이쪽 동굴로 들어가 볼까? 동굴 안에는 안 들어가 봤잖아. 엑스가 바로 여기 있단다, 엽에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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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에나 조심해! 엑스는 크리퍼였나봐! 댕방사님의... 어? 여기 엑스가 온다! 엑스가 온다! 잡아! 잡았다! 네이스! 네이스! 이제 땅굴속에 들어가서 다른 알파벳들을 찾아볼까요? 좋아 좋아, 가보자, 염에나! 들어가자! 아... 여기 동굴이 엄청 큰데? 어? 엑스다! 엑스야, 난 도망갈래? 엑스다... 잠깐만! 어? 저기 엘도 있는데? 엘? 엘이 있다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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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을 잡고 사망!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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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괜찮아, 엘은 잡았네! 오케이, 더 깊은 곳에 들어가자! 그래, 그래, 어, 너무 힘들다, 엘엘엘엘! 살려줘!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대박사님 먼저 와 있었네! 어, 어, 뭐였어? 어떻게, 어, 잠깐! 케이, 케이, 케이다, 케이! 케이! 케이는 나방이지, 나방! 나방 잡았다, 나방! 깡깡한 곳에 살고 있었네, 이 나방! 엄청 질질해, 깊은 곳인데! 널 따라다니네, 이 녀석은 뭐니? 이 녀석은 너무 많은데요, 여기? 엘? 엘? 엘! 엘! 음... 여기는 광산? 광산에 있을 것 같은데? 광산하면은 라인이니까, 엘이, 엘! 엘이다! 뭐야? 엘! 엘이다! 넌 내 거야! 어, 진짜 엘을 잡았네? 엘 잡았다! 더욱더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볼까? 이검은... 어, 이거, 이거, 이거 엔더맨, 엔더맨 잡자!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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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G순이가 제일 강하구나! 박사님도 때려드릴까요? 그건 미안하단다! 와, 여긴 어디야? 오! 여기는... 이거 D 아니야, D? 오, 저 D다, D! 포켓은 볼에 떨어졌어요! 누가 잡아줘! D다, D! 나도 없는데? 걱정마, 내가 있어! 잡았다! 이어가 해봐! 오! 아! 대행, 대행! 대행, 대행! 대행, 대행아! 아! 포켓님, 잘가요. 오케이, D 잡았지? 자, 내가 잡았어. 좋았어. 근데! 여기가... 뭐지, 도대체? 오! 이거 뭔 소리야? 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여기 나아? 여긴 뭐죠, 도대체? 오, 아무것도 안 보여. 오, 여기는 워든이 나오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 고대도시다 고대도시 고대도시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 고대도시잖아요 맨아 아 너무 무서운데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선 굉장히 강한 코스가 나온다고 여기선 누가 나올까? 정말 무섭다 A가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A가 도대체 어딨을까? A가 어딨담? 어 뒤에 있다 뒤! 어? 어 뭐야? 어 A다 A A고블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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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 오케이 잡았다 cks Re mulheres 빨리 나가면 안 돼? 너 무서워 어? 이게 누구들이지? 무슨 구리야 이게? 그렇지? 왜? 이게 누구들이지? 땅속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나왔는데? 어? 어 뭐야 너 뭔데? 아저씨 어 뭐해 뭐해? 너무 쎈다 우와 하나 더 살아야겠다 뿅 기순아 바다에 나가면 뭔가 있을거야 타! 알았어 여메다 여메다 근데 보트는 바다를 가기 위해 쓰는 거란다? 육지에서 쓸모가 없다? 어 뭐야? 어 기순아 바닥에 뭔가 있어? 이거 바다에 사는 티가 상어처럼 생겼잖아 상어네! 상어다! 와 귀여운데? 이누스는 약간 귀상어 같구나 오케이 티 넌 내꺼야 어깨 티도 잡았다 티를 잡았다 어딨어 나 포켓홀글이 없어졌어 다시 한 번 잡아야겠다 됩! 올라가네! 오우! 됐다 어깨 티도 잡았고 어깨 지순아 넌 수영에서 와 어 같이 가 여메다 할거야 음.. 이 아래에 뭐가 있는데? 응? 끝까지 가볼까 여메다 숲 참고 러브 다이브 이 아래에 뭐가 있나? 진짜 어 좀비가 있어 어 뭐야 어 안에 오우가 있어 오우 오우가 있어 오우 오우가 있어 오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우가 공격한다 도망가 포켓홀몰로 잡아 빨리 나 없어 포켓홀몰이 다 떨어졌다고 뭐? 여메아 봐봐 새 포켓홀몰이야 이야아 야아 빨리 오류를 잡아 잡아 볼까? 좀비 녀석들 우리 여메니 괴롭히지마 오우가 왜 이렇게 많아? 여메아 너 숨이 차 보이는걸? 빨리 도망가 저리가 오가 다 도망갔나? 오가 없어 오가 어딨는거야? 오가 다 도망갔어 어디야 오가 나 위에있다 위에 여기있어 여기 아우 쓱막혀 여기여기여기 이 안에? 여기있다 안에 들어간다 넌 내꺼야 오케이 자 여기여기 가자 가자 나 죽어 가자 그냥 가자 잡았어 잡았어 내가 가지고 있어 빨리 배 타고 가자 여기 위험해 자 또 갈까 여기여기 나 방귀 냄새 나 니꺼 안탈래 대바사 니꺼 탈래 나는 너같은 녀석을 태우기 싫단다 아 여긴 뭐야 어 여기는 버섯섬이라는 곳이란다 잠깐만 뒤에 방귀 냄새 때문에 죽은 H가 있어요 오 방금 늑대에 방귀가 효과적이었나보구나 대단해 H 넌 내꺼야 H도 모았고 또 다른건 없나 저기에 막 아이스섬도 있어가지고 설마 I 있는거 아님 가자 아이스니까 I 아이스니까 I가 있을거 같은데 주변을 잘 둘러봅시다 바다에는 뭐가 더 없을까 바다에는 뭐가 없을까 어 H가 떠다니는구나 H 밖에 없는데요 음 H는 수영을 좋아하나 뭐야 이게 물고기 완전 모양을 만들고 있네 뭐지 음 근처에 어딘가에 있을텐데 여민아 여기 뭔가 있어 뭐지 뭐가 있지 여기 뭔가 이상한 생물체가 살고있다구 빨리와 너 보트는 어디다 갖다 버린거야 이상한 생물체 오케이 이거 이거 하고 분리할거 같은데 C다 와 C C가 때린다 어 때려 때려 C가 나 때려 조심해 조심해 에밀이는 인기가 참 많구나 근데 이거 얼음이 있으니까 I 있지 않을까 한번 나이스섬으로 가볼까 I 도대체 어딨는거야 아이가 음 어 있다 있다 이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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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어디 여기 우와 엄청 많은데 어딨는거야 도대체 왜 우리만 안보여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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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스섬에 정말 있었어 우와 엄청 많아 아이야 고깝다 아잉 컷 아이 넌 내 꼬임 어 안잡혔어 다시 굿 제대로 조준해보라고 아이를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아이도 잡았다 잡았고 C도 잡았고 그치? C도 잡았고 그 다음에 아이도 잡았고 오케이 요기는 다 잡은거 같은데 다른 데로 가자 이제 배타고 또 다른 데로 가보자 오케이 좋아요 요기 정글이 있다 정글 정글이면은 제이니까 제이가 있지 않을 어 다있어 어 이제 제이가 때려 어 아 짜 오 됐다 오 제이 잡았다 제이 잡았다 역시 정글이라 그런지 제이가 맞네 돼지도 잡아가자 돼지고기 먹고싶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바로 여길 잡으면 되지 않니? 어떻게 그러신거에요 댕박사님? 내가 어떻게 널 보고 그러겠네 죽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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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자 오케이 다음으로 다음 고고 여기는 뭐지 늑같은데 어 여미나 여미나 어? 여기 갈색버섯이 있단다 아 뭐야 오 아주 맛있겠네요 독버섯인데 독버섯? 한 명 처리했군 맛없어 음 여기 늑인데 늑 뭐가 있을까요? 어 뭐야 큐 큐 큐 큐 큐 큐 큐 큐 엄청 느린데 달팽이야 완전 데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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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을 그렇게 막 다르다니 내가 전 매력에 반했다니까 뭐야 저 S 아냐 스네이크 스네이크 S 오 완전 빨라 완전 빨라 오 뱀인데 역시 역시 늑에서는 뱀이 나오니까 뉴그에서 뱀이랑 달팽이가 나왔구만 그럴만한데 오 너무 빨라 스네이크 도망쳐 도망가 도망가 울리면 죽는다 독뱀이야 독사야 저기 앞에 사막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막에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해 어 뭐야 유 아님 유? 유 니가 유다 유다 유가 다 때려 들어가 오 이제 잠깐 먼저 개구리 같구나 아 유 너도 들어가 유 를 두 마리 잘 잡았네 그리고 유 를 던져서 공격시킬 수 있어 유 공격해 오 공격 안하는데 아 왜 나만 때려 왜 나만 때려 니가 제일 싫은가봐 아니 주인을 때려 흐헤헤헤 너는 아직 충성심이 부족한 것 같구나 자 유 잡았구요 그리고 어? 저기 뭔가 보이지 않니? 빨간색 사막 저기 봐려면 뭐가 보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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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지 어디 어디 와이 같은데 어? 저기 위에 와이 있다 와이 위에? 나 안 보이지 왜 그 방향으로 쭉 까버렴 어디 있지? 왼쪽으로 왼쪽으로 와이다 오 와이 와이도 개 떠나지 와이 잡았고 오 좋은데 여기 사막에서 두 개나 모았다고 이야 오 지옥에 가면 알파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들어가죠 나는 근데 지옥 갈 사람이 아닌데 지옥에나 떨어져 와이다 와이다 imagine 와이다 팝업을 좀 해볼까? 팝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근처에.. 여기서 너무 더워. 우리 여기서 언제 탈출할 수 있는 거야? 모르겠어 여기.. 어.. 연이 보이네. N을 잡았고 여기에 이상한 손.. 어? 뭐야? 뭐? 와! F! 안 보여! 못 잡겠어!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잡았어! 와! F 왜 이렇게 빨랐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Spro poison에 여맨아! 으아!! 아 prevalent 온터벌은이충이 쎄지! 여배만!! 설가로 덱마카.. F는 민연은 안 때리나보네? 나는 안 때린다! 접었어! 와! 안 보여! F 잡았다! 와 신기하다! 잡다~! 아이팟의 친구들을 찾기 위해 엔드월드까지 가는 새남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구 자 국객으로 빠져 가자 빠졌어 따당! 따당! 따다다다다다다다 어 좋아 왜 나? 우리 어떻게 해? 옆에 가요 댕댕이 아저씨 니가 벽글로 싸워 올려야지 내가 가볼게 자 여기다 이거 타고 올라와 올라가보자 근데 이거 엔더 드래곤도 퀵글로 잡아줄까? 뭐가 될 것 같은데 기분이 뭐야 여기 V밖에 없는데 여기에 E가 있는거 맞아? 엔딩이니까 엔딩을 깨면은 E가 나오지 않을까? 아 있다! E! 여기 있다! 오 진짜 E다! E! 오케이 잡았고 E 잡았고 일단 엔더 드래곤 잡자 온김에 아 죽여 죽여 빨리 활쌉 한번 보케본보로 던져볼까? 안돼 안돼 보케본보로 안됨 이거는 지금 칼로 때려야돼 칼로 칼로 오케 알았어 죽어라 엔더 드래곤 매진과 파워체 드래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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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헉 헉 지금이야! 저거 죽네 친구들! 야 죽어라! 엔더 드래곤 죽어! 지순이! 뭐야 어떻게 이렇게 벌써 죽어서 내 강력한 파워에 무릎을 왔다 엔더 드래곤은 말이야 좋았어 우리 이제 Z 빼고는 다 잡은거라고? 오우 와 경찍와봐 오케이 그러면은 이 엔더 준주와만 있다면 Z를 만날 수 있어 가볼까 한번 자 이제 한번 들어가볼까? 가자 가자 어? 안 가지는데 어 됐다 가졌다 어 됐었다 오! 자 여기 건널게 얻는 곳에 와우 왜 이렇게 많아 부위? 그니까 말이야 여기서 Z를 찾자 가자 가자 어 뭐 와우 우리 Z가 분명히 있을거야 올라가자 여자면 이 녀석들의 공격을 조심하렴 아 몸이 막 붕붕 뜬단다 무시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몸이 붕붕 뜰 정도로 좋다는건가요? 댄 박사님? 와 여기 점프맵이 있는데요? 점프맵 따위 저 녀석들의 공격을 맞고 올라가면 꺼비지 어 뭐야 Z다 어? 어디? 조심하려면 그 녀석은 어떤 기술이 있는지 모른다 오케이 한번 이거 밖으로 올라가보자 완전 큰데 Z는 오 Z다 야 지구다 지구 자 이거 한번 나와 볼까? 오 다이아몬드 도짐 오 다이아몬드 엄청 기술 못해 먹을 수 있어? 못 먹으면 안 돼? 안 먹어지는데? 그냥 먹어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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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다 모았다 뿅 얘들아 우리가 A B C D 모든 알파벳들을 우리가 잡는데 성공했어 예쁘다 얘 진짜 쎘는데 말이야 어 그니까 우리의 즐거웠던 추억들 막 스쳐 지나가는 거 보이니 얘들아 나 지금 눈물 나 야 이거 다 모았어 우리 진짜 아이도 있고 야 U도 있고 V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강했던 Z까지 가뒀다고? 어? 무려 다이아를 쏜다니까? 다이아 생성기네 그냥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 얘들아 얘네들 얘네들한테 선물이 있어 뭐지 뭐지? 이거 진짜 죽이셨는데 말이야 자 일단은 포켓몬물로 나와라 어? 나와라 X 야 여미니네 쫓아가라 그리고 여미니나 쫓아가라 어허허허허허허 너 일로 와도 죽었다 하지만 이건 이길 수 있을까 나와라 큰일났어 미안해 난 잘못 없어 싫어 싫어 아 싫어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아이뻘베이스 친구들은 다 모았습니다 예 뿅 구독 뿅 좋아요 좋아요 안녕 W가 쫓아오니까 잡아 몰소보를 용암에 던져 그러면 죽겠지 형님아 그건 너무 찬이네 언덕 위에 올라왔더니 쥐가 포켓몬 포켓몬 쥐폴로 한 마리 맞았고 도망가야돼 이렇게 포켓몬 마스의 꿈은 무산이 되었습니다